서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서구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. 서구는 우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출근을 즉시 중단시키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아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전원조치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. 서구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, 이증에 대한 전수조사항을 시켜주지 않는다. 감사합니다.